롯데마트와 롯데슈퍼가 상품 소싱 업무를 통합해 상품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는 전날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협력사 초청 콘퍼런스 행사를 열고 새로운 성장 비전을 공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롯데마트와 슈퍼는 우선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해오던 상품 소싱 업무를 통합해 시너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업대의 특성상 중복된 협력사가 많은 만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인데, 소싱 업무를 통합하면 상품 도입 기준과 시점도 통일돼 협력사 입장에서는 더 안정적으로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재구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